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맞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민법과목 같은 경우는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방대한 양의 판례를 다 공부하기는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자주 나오는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실제 판례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공부를 하고 그 판례 중심으로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민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고요. 박기엔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게요. 이번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효와 취소와 조건 기한은요.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즉, 무효와 취소의 3문제, 조건과 기한의 3문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무효와 취소 있죠? 그러면 법령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반한 청구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잘못이죠. 내가 잘못했단 말이죠. 내가 잘못하고 하나 떠나가지고 어떤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잘못을 한 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령인은 100년, 1000년이라도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효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효인의 추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법령인으로 보는 것이지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무효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효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죠.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되는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인의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인 것이 있죠. 비진이 표시하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안하지 못하죠. 우리의 것을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인데요. 여러분 토지거래가 딱 보면 알겠지만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28회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래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이죠. 유효가 되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 되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흥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가 나오기 전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 상태이죠. 따라서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 지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거래 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가 없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지체 채무불행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래계약을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 지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왜? 우리가 이행 지체에 빠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협력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는요.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협조를 해서 고가로부터 허가를 받죠. 시공구청에다가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청구하고 대금을 청구하죠. 그래서 먼저 협력 의무가 있는데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고 부수적 의무이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해지는 못하죠. 그런데 뭔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협조해달라고 우린 것을 소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일방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타방이 손해로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서 뭐 할 수 있냐? 예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협력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 협력 의무에 대해서 뭐냐?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협력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협력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주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는 계약금은 아무 말이었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즉 이행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계약금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단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를 유동적 무효로 가죠. 유동적 무효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나오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74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허가전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계약금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불허가 처분이다. 확정적 무효 상태다. 계약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다.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행 단계 전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배를 주고 계약금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금 계약 받고요. 확정적 유효인 경우가 있고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용인데 토지가요. 확정적 유효는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는 지정해제가 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그 토지거래 허가는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금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확정적 무효. 이것이 또 취업이 잘 나오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죠. 두 번째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가 있죠. 두 번째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하거나 한 경우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경우 그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다.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과 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의해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 등기는 무효가 되죠. 왜냐.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위반되면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용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초 매도인이 최종 양수되게 등기를 했다.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효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37조의 일부 무효, 138조의 무효행이 전환, 139조의 무효행이 추인인데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무효행이 추인이란 말이 참 잘 나오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가 골고루 좀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도 단독으로 문제가 되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첫 번째, 일부 무효죠.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일부가 무효인 것은 전부를 무효로 하죠. 전부. 그래서 나머지 일부가 무효일 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 무효의 법칙이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다. 여기서 예외가 있죠. 우리가 약관법 제16고에 보면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부 무효 보면 법률의 내용이 불가분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불가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눌 수가 없으면 일부만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일 때는 일부 무효의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할 가능했을 때 가분적일 때 일부 무효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법률행 일체성 두 번째 분할 가능성 즉 가분적이 된 말이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우리가 법률행 해석할 때 얘기했죠.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고시 시험에 뭐가 나왔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의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일부 무효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일부 무효는 법률행의 해석과 관계가 되죠. 보충적 해석과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요. 일부 무효는 무슨 규정이다? 이번에 보면 이미 규정이죠. 즉 강행법규 일부가 무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그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먼저 봐라. 특히 약관법이 그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약관법 16조에 보면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이면 그 부분만 무효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대로 가라 이 말이죠. 일부가 무효이면 일부가 무효다. 이렇게 규정돼서는 그 규정대로 가고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민법 137조에 의해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중간생각등기하죠. 중간생각등기하면 갑과 을과 병간에 합의를 하죠. 합의하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이다. 137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환매죠. 부동산의 환매는 5년이에요. 동산의 환매는 3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5년 3년인데 만약에 5년 3년을 넘어서 환매 기간을 약정했다. 그러면 5년 3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10년이에요. 15년으로 계약했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무효는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효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무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죠. 일부 법령에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죠. 그런데 예배적으로 일부만 무효하고 일부만 유효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를 유효할 수 있죠. 그러면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를 유효하려면 그 취소 부분과 유효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계약이 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고 있거나 나눌 수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죠. 이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의 자식을 내가 데려다 키운단 말이죠. 타인의 자를. 그러면 남의 자식을 키우면 뭐라고 해야 돼? 입양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난 것처럼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친생자신고라고 하죠. 우리가 남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친생자라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를 데려다가 입양신고 대신에 친생자신고를 하면 그 친생자신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자기가 난 것처럼 신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입양을 할 의사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의 요건을 갖추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주는 것 우린 것을 무효행이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비밀증세에 의한 유언이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유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이미 그 사람은 사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깨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증세에 의한 유언이 무효이면 그 유언을 잡힐증세의 유언으로 봐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 엄마하고 아기는 친모자 관계인데 아빠하고 관계는 친부자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빠는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린 이것을 인지신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엄마하고 아빠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먼저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아빠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죠. 아기는 이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있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혼인신고가 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원래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의 아빠가요 자기 그 아이를 난 엄마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호정 밑에 뒀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다.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 무효인 법령이죠. 먼저 보면 무효인 법령이죠. 그래서 입양신고죠.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친생자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인 법령이 친생자 신고가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대해 있죠. 그러면 다른 법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법령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입양신고죠. 입양으로서의 욕구를 구비하고 당사자가 당사자가 즉 아이하고요. 그 뭐죠? 아이를 출생신고한 사람이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 즉 입양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법령이 그 다음에 입양이 아니고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다른 법령이 입양신고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이것을 가정적 의사죠. 다른 법령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인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효인의 추인이죠. 이건 아주 중요하죠. 법점은요. 여러분 얘기했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한법무효는 영원한 무효이죠. 절대로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법은 뭐라고 나왔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합에 뭐라고 잘 나오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절대로 그렇잖아요. 한법무효는 영원한 무효란 말이죠. 무효인 것이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 우린 것을 모른다. 무효인이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3번이에요. 디귿.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등기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구표가 없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당사자들은 갑과 을이죠. 사람과 사람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우린 것을 채권적이라고 하죠. 채권은 이미 규정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치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치소는 뭐냐? 치소하고 해제한다는 거죠. 해제는 뭐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주죠. 그러면 그것을 채무부생이라고 하죠. 그때 계약을 해제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치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죠. 우린 것을 성립상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치소하죠. 그러면 해제와 치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린 치소라고 하고 치소는 유효였던 법령인을 치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 우린 것을 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민법에서 치소는 140조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죠.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그 외에는 절대로 우리 민법상의 치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부 치소가 되어있죠. 우리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치소는 모든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치소해. 즉 계약을 치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과 을과 계약을 하면서 100평 중에서 30평은 빼고 나머지 70평만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평에 대해서는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이 없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없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가 없으면 치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 제외시켰다는 말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제외시킨 부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부분을 치소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외시킨 특약을 위한 경우 치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치소하고 해제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치소권자를 봐봐. 치소권자는 딱 140주에 규정되어 있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란 누구죠?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죠? 미성년자. 피성년우견인 피한정위원인이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을 한 사람. 그 차고,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의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의 이미 대리인 특히 여기 대리인 중에서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치소권이 없는 것이에요. 치소권을 본인으로부터 숙건받아 치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치소권이 없는 자는 그것은 무조건 이미 대리인이 정답이에요. 법정대리는 고유한 치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치소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포괄승계인, 상속인이죠. 특정승계인, 양수인 또는 매수인 이런 사람들도 치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치소는 누구한테 하냐? 직접 상대방한테 말한다. 즉, 을이 갑을 사기를 쳤죠. 그러고 나서 을이 가로부부터 등기를 받아서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은 사기를 친 을한테만 치소하는 거예요. 병한테 치소하는 게 아니에요. 을한테 치소해. 그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해요. 반드시 을한테만 치소해. 병한테는 치소할 수 없다고. 그럼 병은 어떻게 되냐?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병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치소는 직접 상대방 을에게만 치소하고 제3자는 선이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능력자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다. 그래서 갑이 제한능력자로서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한테 치소하죠. 그런데 을이 또 저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제한능력자하고 차고, 사기, 강박하고 차이점이에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치소는 선이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한능력자가 치소한다. 선이의 제3자에게도 치소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치소효과죠. 여러분 치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제한능력자는 선악폴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죠. 그런데 의사무능력자도 선악폴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죠.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는 선인인 경우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악인인 경우는 손의 전부를 반환하죠. 여기서 현존이익이란 건 뭐냐? 생활비로 쓴 거라든가 학장으로 쓴 것, 또는 보증금으로 지출한 것, 친구에게 대여한 것,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것, 이런 것들을 현존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이익은 선인 경우다, 이렇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제한능력자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의사무능력자도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치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죠. 무슨 말이다? 우리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죠. 이 미성년자 계약은 치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치소하지 않고 추인한다, 그때부터 유효로 만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치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치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 즉,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된다. 만약에 여전히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수 있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나서,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음을 알고 나서,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오냐? 여전히 차고 상태다, 여전히 강박 상태다. 그러면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인은 추인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추인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치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치소할 수 있는 범행위를 추인하죠. 그럼 더 이상 치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추인하기 위해서는 치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고 했죠? 그 치소의 원인이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강박 상태에서 추인했다. 그럼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면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치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갑이 강박 상태에서 추인한 경우 여전히 치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치소할 수 있는 범행위의 추인이고요. 여기서 보면 법정 추인이라고 했죠. 법정 추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를 보류하면 안 된다. 이 한 가지고요. 똑같아. 치소할 수 있는 범행위의 추인도 치소의 원인이 소멸할 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일부나 전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법정 추인으로 보죠. 특히 이 중에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 여기는 치이속 권자에 한다고 되어 있죠? 치이속 권자가 청구하거나 치이속 권자가 양도하면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소는 언제 하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이것을 제척기관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척기관은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법령이 부관이죠? 부관은 뭐냐? 조건과 기한과 부담이죠. 기관은 아니에요.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민청에서는 조건과 기한만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관은 뭐다? 부관은요?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고 되어 있죠? 특히 조건은 뭐다? 법률행이 효력이야. 법률행이 효력이죠? 법률행이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즉 조건의 의사는 있었는데 조건이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효력이죠? 성립 그러면 안 돼. 발생이죠? 정지 조건, 소멸이죠? 해제 조건이죠? 장례죠? 장례니까 이미 성취한 건 조건이 아니죠. 그것을 이미 성취, 기성 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례 불확실이죠? 불확실이니까 확실하면 우린 것을 기한이라고 하죠. 만약에 성취할 수 없다? 그럼 불륭이라고 하죠. 불륭은 조건이 아니죠. 불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사망하면 할머니는 언젠가는 죽죠. 그러니까 그건 기한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불확정 기한이죠. 크리스마스날 12월 24일, 25일이죠. 그것은 확정 기한이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임대차. 그런데 뭐라고 하냐? 기간을 얼마로 정할까요?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두 가지를 했단 말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임대차 기한으로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불확정 기한이야. 기한은 확실하면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조건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나한테 팔 때까지? 그러면 매도 임대인이 임찬한테 팔지 안 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건 불확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나 기한은 둘 다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그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장금 지급을 함을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기속하고 만약에 장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기속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정지 조건보 법령인은 언제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하면 어디간다? 효력을 잃게 되죠. 그것을 해제 조건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약혼 애물이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임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또 한 가지로 보면 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 첩관계, 부첩관계죠. 그것은 뭐가 되냐? 무효가 되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이 있는데 생각하면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됐으니까 플러스. 불능 조건은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죠. 그럼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곱하면 플러스죠. 조건은 법률행위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만약에 불능 조건은 효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유효가 되고.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되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있죠. 특히 가족과 합성 의미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이면 전부가 무효가 되죠. 우리가 조건 불성취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회자가 조건의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봐봐. 중요한 것은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성취를 방해하면 반대로 가.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만약에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하죠. 성취하면 반대로 가.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방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에 있어서 우리가 입증 책임은 정지 조건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건이 성취됐다,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조건이 조건보 법령인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성취되기 전에 즉 조건 성취가 미정이어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령이 부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물권법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인 교수님과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국내 1위 열정 박사라는 호칭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번 시험에 안 붙으면 어떡하지,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출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생각이 너무 많다, 집중하고 싶다 하실 때 저희와 함께 복습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복습할 수 있는 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 강의 내용 유튜브에 맞추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강의 내용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